첫 번째zer 수업 100% Yuko 81번이야? 걍 9번 하려고? 그건 뭐야 그제죠 87번이요 8번 하고 싶었어 8번하고 싶었어요 8 already 1번이야? 아 8단 7일 번이야?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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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형한테 척한 척하네 레슬리 구간다 시 아 아 2 1.9 2 유리 고기 형 왜 이러는 거예요? 자기 한 번 쐈다고 쐈다고 쏠 거 안 쏠 거 이기고 골로 오면 건의가 하는 거 아니야 이기고 골로 오면 쏘는 걸로 이기고 골로 오면 쏘는 걸로 뭐 돼지고기 돼지고기 야 돼지고기야? 기분 좋게 이기고 골로 오면 쏘는 걸로 물고기 심혁 기운가 없냐? 물고기 심각이다 진짜로 물고기 형 물고기 이랬으니까 와 진짜 팔 얘기 못하겠다 생각을 해요 아 오케이 돌아가고 그만해 그만해 오케이 네 그대로 이 센터 치 이 센터 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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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탐 monetary Break 왜 불 contrary 오 Familien 오utos 오케이 Il ож고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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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지금 해. 미래 나와서 정지되어 있어서 상대 수비가 압박 타임에 오니까 이동하면서 이동하네. 한 번에 40포인트 확실하게 열어요. 돌아선다는 거는 주변의 상황들이 판단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굳이 세운을 치는 건 없거든. 상호 상의비 요한이 승규 그린. 돌아가면 패싱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가지 말고. 골이 변환되면 한 번 사람이 빠르게 가서 압박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올리면서 배런스 잡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많이 올리면서. 빠르게 빠르게. 두 사람 벗어나 빠르게. 나이스 인증. 상대가 중앙에서 사이드로 압박 위치를 변화하잖아. 그때 전환하는 판단을 하라고. 왕규 왕규 왕규. 왕규 왕규. 왕규 왕규 왕규. 왕규 왕규 오ジ. 왕규 왕규ева. 왕규 왕규 잠기transK야. 직장만은 계속 jawing. 오케이! 다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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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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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상영! 아니야, 잃고 있어, 잃고 있어, 잃고 있어, 잃고 있어. 버티 마, 보다. 왜, 아니 이거, 이거 초코라고 초코라고. 어? 뭐? 이제 방금 막. 아, 그래? 기다려와봐. 아, 아, 뭐, 그거? 비하인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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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밉스 여기 다 부숴놓자! 바꾸지 말고, 밉스! 아잇! 시비를 딜레이! 배각을 내려서 딜레이할 거냐, 아니면 압박하면서 프라잉으로 얻어할 거냐.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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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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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메이트 파이팅 네브라카. 지금 조각이 없잖아. 바로 표시!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오케이. 골라, 골라! 정작이 있는 트래핑! 이리 와. 에이! 아, 넘어, 넘어. 아, 현철! 아, 현철! 아, 현철! 그래, 굿 마시고. 천안이 왔어. 3달에. 왜 이렇게 하는 거였어? 6번에서 2점을 맞춰서 안 하니까. 아, 무너져. 가봐, 가봐. 문. 몇 명, 몇 명, 몇 명. ata, 굿 마시지, 굿 마시지. 씨름 선수처럼 몸 싸우면 하지 말고. 몸이 차지 신다. 셋, 셋! 문, 문, 문. 조각을 할 수 있어도 되니까. 제주의 팀은 경기를 지배하는 식의 팀은 아니지만 탈렛이 있는 탈렛이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뭔가를 빠르게 콤비네이션으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고 그리고 우리의 박스까지 빠르게 올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비할 때 다같이 수비하고 얘기를 서로 해주면서 좋은 타이밍을 잡아서 그리고 저희가 찬스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이겨봅시다. 우리의 문화주의 역할을lak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윤석열은 왠만으로도 잡지 마라 61번 오늘, 오늘 진앤보납니다. 정보 씨로 주세요. 선생님 내일 50번? 어, 내일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